Everyone say to us! 안녕하세요 우아입니다 스타플렉스 VR 모바일 앱이 드디어 런칭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, 드림스테이지 콘서트에서 저희 우아가 촬영했던 별 따라가다, 퍼플, 백걸, 그리고 포크쇼까지 3DVR 화면을 통해 좀 더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, 저희들도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팬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럼 다시 한번 스타플렉스 VR 오픈을 축하드리고 저희는 에드소 멋진 무대로 만나요 둘, 셋! 지금까지 우아였습니다! 감사합니다!